여기 전학생 한 명 더 있는데요 나는 김탄이라고 하고 좀 귀엽다 우리 사귀자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둘 다 싫어 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니가 이런 거 보면 내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어 아 깜짝이야 무시해봤자 피해봤자 이한테 안 통해 김탄 언제 전학 오세요 어떤 놈이 있는데 전학 오요 어 몇 개 왔는데 피할 일이 한두 개겠냐 나 도는 거 보고 싶으면 나 좀 데리고 나가줘 뭐야 뭐가 뭐야 헬로우 시드니 수고 지지 허고하셨기 때문에 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